제가 잘 치우겠습니다. 여기에서 떠 드셔서 한번. 아주 싱거워요. 안 되겠어요. 소금 주세요. 아주 싱거워? 네네. 아주 비린내네요. 소금 주세요. 네. 엄청. 고춧가루 주세요. 국물 더 갖고 와. 됐어. 굉장히 싱거워. 됐어? 지금 다시 가면 볼게요. 지금 급하게 했거든요. 이제, 이제, 이제. 어떠세요? 선생님 간 어떠세요? 간 어떠세요? 네, 저는 좋은데. 좋아요? 지금 좋아요? 네, 좋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됐어요. 감사합니다. 버릴 게 없어. 됐어요. 여기에서 시식하신 다음에 선생님. 매운탕 중에 제일 괜찮은 거. 그거 같이 밥 먹겠습니다, 그걸로. 아, 좋다. 알 익은 거 봐. 오늘 제일 잘 된 걸로 밥 먹겠어요. 간을. 이렇게 예쁘게 놨네. 됐어, 예쁘게 했어. 아까는 부대찌개로 보이더니 아니야, 지금 부대찌개로. 우리 선생님은. 안 들려?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뭐랑 흐르도 됐지? 몰라. 눈으로 얘기했지? 응. 싱거. 아, 그럼 또 넣는데, 두 번째로? 싱거, 싱거. 당신이 잡술 거니까 당신이 잡술 거니까. 그럼, 그럼. 아이, 그럼. 식성대로 그렇게 해. 괜찮은데? 그치? 음식은 간이야, 간. 그럼, 간이지. 그래서 통과. 통과. 오케이. 자, 통과. 다음. 왜 이렇게 푸짐하냐, 국물이 많으니까. 오케이? 어우, 쉬림의 물. 그치? 아까 뭐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왔을 뿐이에요. 좋다. 야, 이거. 아니, 매운탕 한두 번 끓여보시는 솜씨가 아니신데? 야, 됐어, 우리. 손 볼 것도 없어. 밥 차 해도 되겠어? 됐어, 밥 차 하자, 우리. 응, 해요? 그래요? 좀 맛있는데? 됐어. 괜찮으시죠? 최고, 최고. 야, 나 이렇게 진짜 맛나. 자, 그러면 김용건 제자님의 매운탕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